원장님 안녕하세요. 원장님 광대만 했는데 치아 교합이 변할 수도 있을까요? 이런 질문 꽤 많이 받거든요. 사각턱 수술하고 또는 광대 수술하고 치아 교합이 변할 수 있느냐?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. 부어서 그런 거, 느낌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광대 수술이나 턱 수술, 사각턱 수술로 안면윤각 수술로 치아 교합이 변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. 그런데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.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. 몸이 피곤하고 열이 나고 그런 상황에서, 내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잇몸이 들뜬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씹을 때 어느 한쪽 이빨이 먼저 닿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. 이가 들뜬 느낌, 이가 막 붕붕 떠다니는 느낌. 그런 느낌을 이제 가졌을 때 교합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느낌이 교합이 변했다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. 하지만 거의 교합이 변하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는 괜히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깐도 끝도 없어요.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.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.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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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